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자 세 번째 게임 카트라이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진표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릉 부릉 아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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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NFJ 팀을 위해서 마지막 판 1등을 50점 어떠세요? 50점 왜 열심히 했대요 저희도 50점이라고 바뀌지 않아요? 아 싫어요 50점 아 진짜 킹 받을 거 같으니까 그만해요 형들이 3등만에 1등이 아 진짜 킹 받는다고 아 그럼 70점 하시죠 70점 아니 아니 게임이니까 게임이니까 아니 이 형 게임에 너무 진심이야 아 열심히 해 나 진짜 목숨 연구했어요 같은 팀에 사랑과 평화분이 계시니까 피스앤 러브 마지막 1등 50점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인정 안합니다 인정 안합니다 인정 안합니다 피스앤 러브 인정 안했어요 피스앤 러브 인정 안했어요 PNFJ는 이길 수가 없는 거네 진짜 그냥 안 할게요 노는 거야 노는 거 그럼 바로 대진표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츠고 카트라이더 첫 번째 설마 또 우리야 신방 뿜방 아 신방 뿜방 자 신방 뿜방 대 누가 붙을지 자 여러분 카트라이더 아이템전입니다 아 아이템전이야 나 모른다 이름 모른다니까 아이템전이면 1등 50점? 아니요 알겠습니다 스피드전이면 1등 50점 할게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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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죠 뭐죠 신방 뿜방 대 EN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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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의 단장 영혼의 단장 ENFJ 아아 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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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대로 킹밧주드 SBT T1 오케이 이야 아직 원발 남았다 와 그래 원발 이게 둘이 봐야 된다고 원발 남았다 라는 깡까머리 에스코스 원우의 명경을 또 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 너무 좋아 너무 설레요 나 너무 좋아 형 이거 조자키가 어떻게 돼 쟤들어와? 키보드 키보드 야 조슈지 가자 렛츠고 아 갑니다 시작했어 시작했어 시작했어요 쉬운 건데? 그래 이거 쉬워? 아 이거 어려운데? 아 이 맵 쉬워요 아 쉬워? 네 쉬워요 아 처음에는 빨리 달리는 게 좋지 않아요 아 잠깐만 여기 못 가나? 갈 수 있는데? 어 딩스? 아 딩스! 자 오히려 드리프트를 많이 안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무클로스 아예 드리프트를 안 써서 지금 2등이에요 아이템 전이기 때문에 드리프트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 심지어 근데 우아이가 유리한 게 지금 쉴드랑 쉴드 두 개랑 우주선 막는 게 다 있어요 아 김쑥 걸렸어요 아 김쑥도 이상해요 게임 많이 했을 텐데요 이게 말 텐데요 생각보다 김쑥이 김쑥이 앞을 잡아야 될 텐데 우아이 어디 갔어? 야 너무 어려웠어 아니 아니 너무 어려운데? 나 이거 완주는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 우아이 아주 그냥 아 우아이 아주 그냥 우아이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도 드리프트 할 줄 아네 신빵 뽀빠 아 게임 스트레스마다 이거 우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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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아 우아아 정은이 형 좋다 민규야 왜 못 가 형 부스트 한번 그거 써보고 싶었어 아 문클로스는 안전운전하고 있죠? 네 네 준이는 그냥 도로 비행기 게임 네 면허 시험 보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정확한 그거를 자 블루팀이 지금 많이 선방하고 있는데요 우아해야 내가 뒤에서 어그로 끌고 있을게 아 좋아 아 와 제발 제발 와 진짜 안 돼 죽는다 어려운데 야 피처리랑 한 바퀴 차이나 우아이를 피처리 지금 한 바퀴 차이 한 바퀴 차이 왜? 한 바퀴 차이라고요? 아 내 압도 보여요 니 압 니 압도 되쳤습니다 아 퍼펙트로 끝날 것 같아요 끝 나이스 나이스 아 어렵다 이야 루타이어가 됐습니다 야 완벽합니다 완벽한 경기네요 아이템전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경기가 나올 수 있나요? 야 진짜 기본에 충실해야 돼 네 기본에 충실해야 돼 아 기본에 충실해야 돼 어 써든 크아 살짝 아쉬운 활약을 보여줬다면 우아이가 카트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겠습니다 너무나도 안정된 길이었어요 카메라에 대고 세레머니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우아해 아 우아해 오늘 리타이어 시켰습니다 넌 해봤다며 어? 너 해만두고 야 근데 민규 못하는데? 카트? 야 드리프트 술듯이 쓰지 말고 천천히 가면서 아이템만 잘 쓰면 될 것 같아 나 드리프트 안 썼어 자 두 번째 게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신방뿡번 팀이 이긴다면 바로 결승 진출입니다 가다 가다 형 그거 우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우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1 2, 2, 3, 띵 뽕 일단 처음 시작부터 출발 부스터를 니아 피처리는 쓸 생각이 없어요 그쵸 앞에 키를 눌러야 되는데 못 누르죠 아 민규가 혼자 외로이 싸우고 있어요 물파리를 날리기 위해서 살짝 뒤로 가는 모습 아 그게 센스거든요 네 정말 FM하게 가네요 우아해 지금 아 블루 팀이 블루 팀이 지금 압도적이에요 시작부터 지금 공격을 해야 될 텐데요 아 김스 외로운 싸움 지금 근데 아직까지는 절대 이걸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범위안 범위안 해요 아 둘이 싸우는군요 너무 어려워 우지야 너 그냥 가 내가 김민규 막을게 어 가고 있어 이렇게 막지 민규야 골 아 김스 2등까지 치고 올랐어요 ENFJ 뒤사람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좀 와가지고 같이 방해를 해줘야 되는데 피처링과 내 앞이 너무 뒤에 있습니다 아니네요 좀 많이 떨어졌어요 피처링 왔어요 피처링 나와줘 밖으로 나와줘 아 떨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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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아 피처링은 어디 가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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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금 문클러스가 김쓰기를 미뤄겠어요. 아, 이거는 덤퍼카인가요?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이대로 갑니다. 끝납니다. 후! 완주했다. 야, 내가 3등이야? 뭐야, 왜 내가 3등이야? 아, 생각보다 쉽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선전, 신방뿡방 대 ENFJ. 신방뿡방의 승리! 배승전 진출! 야, 우리 생각보다 갖고 이긴다. 역시 ENFJ랑 해야 돼, 이제. 근데 우리 진짜 하나도 못 이겼다고? 컨트롤이 잘 없는데. 빨리 꺼져, 이거 빨리 꺼져, 빨리 꺼져. 상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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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長 상長 SBT1 대 KING BATCHU! 자, SBT1에는 깍두기 승관이가 참가해서 모든 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형이 저에게 이 기회를 넘겼습니다. 레츠 스타트! 오케이! 레츠 고, 레츠 고. 準備! 아이템전은 우리가 접수한다. 뭐야? 나 그냥 승관이 세 번 다 시켜줬어 왜? 뭔 말 남았다 하지? 나 카트는 아예 못한다 아 못하는 건 아예 안 하겠다? 잘하는 것만 보여주고 싶은 거지? 못하는 건 양보하는 이미지로 커 어 양보하는 이미지로 커 승관이가 게임을 못했잖아 차가 다 똑같은데? 어느 타이밍에 눌러야 돼? 2? 1? 가자 가자 아니 1 아하 아 못 먹었어 호시 잘하자가 호시 1등입니다 호시가 아니에요 호시 잘하자가 호라니의 시선이 호시예요 아 그래? 그럼 쟤는 누구야? 호시 잘하자가 누구야? 나 나 나 아우 아우 누구야? 어 나 이벤트 모르는데 야 호시야 나와 야 호시야 나와 야 너희 잘하고 있다 꼴찌 막아줄게 여기서 1등이다 아 다들 너무 느린 거 아닙니까 한 번 가시는 거지요 블루팀이 너무 압도적으로 얘기해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큰일 났네요 춤 노래 열심히 했다 그치 오히려 게임을 잘하는 것도 웃겨 깎아머리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마지막 바퀴, 마지막 바퀴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야 템전, 템전 짱 잘하는 님 아 호시 잘하자 1등을 계속 이장했습니다 호시 잘하자 누구야? 도겸, 도겸 도겸이구나 이게 한 번 앞으로 가잖아? 그러면 진짜 여유로워져서 오히려 더 편해지는 것 같아 쉴드 계속 나오고 뒤에 아무도 안 쫓아오는데? 아, 이제 못 봤습니다 나 뒤에 내가 다 맞고 있어 아,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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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겸아 가자 아, 방어 나이스 와 호시 잘하자, 자, 결승에 들어왔습니다 아, 뒤에 템전 짱 잘하는 님 있었는데 아, 미안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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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템전 짱 잘하진 않네요 어, 지금 그러니까 잘하진 않아, 그러니까 맨날 말만 잘해, 국순건이가 템전 짱 좋아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크아까지만 인정하는 걸로 아, 그래도 아까 팀은 좀 압도적인 일이었는데 이번 팀은 좀 비등비등해요 아... 야, 맵이 어려우니까 나도 못하겠어 호시 잘하자 아, 이거 어렵다, 맵 야, 맵을 쉬운, 맵을 쉬운 걸로 갈까? 어, 하드랜덤 너무 어려워 맵 쉬운 걸로 바꿔주세요 인기 랜덤 갈게요 갑시다 하자, 이겨보자 가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도 이번에는 템전 짱 잘하는 승관이가 조금 선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와, 나 여기 또 이 맵도 몰라 이 맵 처음인데? 어디야? 아, 렉 걸렸어 어, 렉 걸렸다 아, 렉 걸렸어 와, 구름이다 아이고, 아이텐도 못 먹... 아, 템전 짱 잘... 아... 아이텐도 먹으려고 욕심 부렸어요 아, 짝가머리 빠른데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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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어지러워 와, 대박, 와, 재밌다 놀이공원이네 아, 버튼 놀이다 아, 버튼 놀이다 아, 스탕가머리 야, 몇 개 만든 거야, 너? 야, 몇 개 만든 거야, 너? 야, 버튼 놀이도 지금 1등을 찾았어요 악마 내가 이거 보시는 분들은 진짜, 쟤네들 진짜 못한다, 이상하게 아, 알겠지, 알겠지 근데 원래, 원래 못한 애들이 쌓아야, 재밌어 아, 보고 나서 아, 별 보러 갈래 아, 히스앤 러브죠? 네 eau 오우 나 limp 아, coupeissez 드립트는 잘 맞았어요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무슨 말은 몰라요 쟤 이제 터지는데요 와 별보로 갈래 지금 뒤에 막은 거죠 막은 거 같아요 근데 별보로 갈래였죠? 그러면 그냥 뭔지 모르고 눌렀다가 폭발한 거 같은데? 네 그런 거 같은데요 진짜 이거 바보 주행진이다 우리 진짜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뭐라도 써먹어볼까? 진짜 못한다 나 지금 까까머리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너무 재미없게 끝나죠 지금 1등이 까까머리구나 뭐야 승관이 형 꼴등이야? 아 템전 아 템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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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 그냥 템전은 좋아하는 걸로 많이 맞으네 아 까까머리 아 너 까까머리 여유있게 달리겠습니다 뒤에 뭐 보이지가 않아요 저 이제 결승전 하러 가야 될 거 같은데요 네 들어가자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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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통해? 야 들어왔어 아 아 참 아 템전 짱잘하면 결국 리타이어의 템전 짱잘 모아가요 아 아쉽네요 MC나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표력 싹 붙은 거 보이죠 너무 못하.. 나 진짜 너무 못한다 만지했어 봤어 형? 어 플레이 봤어? 모르겠어 이건 약간 잘해 보이지 않았어 즉 다 모두가 왜잘 알아? 매입을 아예 모르겠어 진짜 네 방금 경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닉네임이 지금 템전 짱잘함이에요 네 템 못함으로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아 아니 저기서도 템전 짱잘함이 아니라 템전 템전 짱 좋아함이라고 개명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템전 짱 좋아함 그걸로 가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되시면 어 네 호시 씨 네 네 네 호랑이 시선 첫 번째 경기보다 두 번째 경기에서 활약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야 좀 감이 잡히는 거 같아요 오 네 그래서 이번 경기 자신 있다고 봅니다 네 평소에 혹시 카트라이더를 해보셨나요? 핸드폰으로만 좀 해봤습니다 오 핸드폰으로 했을 때는 그 성적은 어떠셨는지요? 뒤에서 많이 치열했던 거 같은데 우리 맞아요 잘 부탁해요 뒤에서 네 뒤에서 잘 부탁드려요 오케이 3, 4, 2전 단판 승부 3등이라도 해야지 오케이 해야지 해야지 ENFJ 초보들도 할 수 있다 ENFJ 렛츠고 파이팅 아 너 아버지 공부점프야? 나 이거 알아 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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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거 왜 안 가? 여기가 안 돼요 이건가? 아 나 미쳤나 봐 빛철이 뭐하죠? 하하하하 제가 서든어택거 만들고 있었죠 전략일 수 있어요 야 버튼호니더 1등인데요 아 아 아 같은 팀 아 아 아 이거 원래 뒤 돌면서 가야 되는데 니압 2등 니압 2등이에요 니압 어 1등 니압 잘하고 있어 니압 1등이다 니압 2등이야 아 잠시 3등 4등 4등까지 내려갔다고? 자 김승 아 건너바 가자 건너바 아유 아유 나이스 물풍선 어 텐트 짱저람 텐트 짱저람 진짜 드리프트를 진짜 못한다 스피드전을 너무 못하네 어 호랑이의 시선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가사 가사 가고사 지금 다 막상막합니다 와 빨간팀이 다 1, 2, 3등이다 야 우리 1, 2, 3등이야 미쳤어 뭐야? 무슨 일이야? 진짜 못하는데 야 레드팀이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네요 아니 근데 아직 아직 머리 차면 이길 수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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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김승의 실수로 이거는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죠 네 힘들어졌습니다 야 호랑이가 1등이야? 네 호랑이가 1등이고 지금 레드팀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와 뭐야 아 근데 호랑이가 1등이야? 이기의 시선 좀 많이 느려집니다 아 지름기 탔는데요? 몰라요 이거 아직까지 아 민규 과연 민규 과연 어 지금 많이 좁혔어요 차이가 아 하지만 레드팀 3명이 다 들어오면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어 야 우리 1, 2, 3등이야 뭐야 우리 1, 2, 3등이야 뭐야 우리 1, 2, 3등이야 뭐야 뭐야 야 호시아 뭐야 너 야 뭐야 우리 뭐야 어 완주했어? 어 완주했구나 야 야 진짜 엘게임 진짜 못해 네 SVT T1이 3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 이제 1, 2, 2위전 마지막 라스트 라스트 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카트라이더 결승전이 남았습니다 야 이제 마지막 경기네요 사실상 지금 1위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 누군가요? 어차피 우승은 킹바쥬? 네 어차피 우승은 킹바쥬인데요 자 이번 판의 약간 관전 포인트는 과연 도겸이와 정하니 중에 누가 이길 것인가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아 여기 또 무슨 맵이야 이거 아 신화의 빌 이것도 어려울 텐데 유성에서 상금을 타겠사 아 부스터를 못했다 참 안하는 게 좋아 야 신빵풍빵 1등이에요 지금 아 깎아머리 지금 아이템을 사용해서 1등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아 이거 밀쳤어 우후 아 밀쳤어 어 1등이다 1등 우하이가 잡곡을 했는데 1등 2등이 블루팀이에요 야 호시 잘하자 괜히 저 같아서 기분 좋네요 응원하게 됩니다 호시에서 잡아야죠 아이고 어 문클로스 1등 지금 문클로스 1등이에요 네 호시 잘하자가 다시 1등을 차지합니다 내가 내가 뒤에 막을게 이거 너 앞에 가 실드 잘 쓰고 한 번에 쓰지 마 실드 두 개나 있어 아 호시 잘하자 괜히 응원하게 됩니다 아 이거 따라가야 되는데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나 지금 나 지금 미사일 3개 있거든 오케이 오케이 어 너 앞으로 나 미사일 3개 있거든 지금 잘 가 앞으로 오지 마 우와 호시 잘하자가 너무 압도적인데 지금 네 아 안 돼 어 호시 잘하자 떨어졌어요 아 하지만 그래도 레드팀이 너무 뒤에 있어요 문클로스 가 문클로스 문클로스 아 큰일 났다 أو 백시 에이스 이지 너무 쉬운데 이제 아멘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어렵다 첫 번째 경기 아.. 이변은 없었습니다 킹바추 팀이 이긴 가운데 한 번 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킹바추 팀이 이긴다면 게임은 끝납니다 우아의 선수가 예선의 모습만 보여준다면 또 쏘아가 정언이네 도겸이 정언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응 쏘는 팀 쏘는 저도 카트는 이김 어 개인전 뜨든가 너 개인전 스피드전 개인전 안 뜯걸 킹붙네 시작합니다 오케이 아 팩토리 거대의 톱니의 위협 이맹은 또 굉장히 자신있기 때문에 아 다들 왜 이렇게 빨라 에나 부스터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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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끼리 사고 났네 아 깎아버리가 1등을 깎아버리가 핸드폰으로 적을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아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우아해가 지금 아이템을 못 줬어요 우아해도 기본에 충실하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아이템전에서는 어 잠깐 아이고야 이런 게 참 견수예요 우와 맵이 이게 진짜 어렵죠 우와 아 넘어졌는데 좋아요 근데 좋아요 우아해는 바나나를 막 또 미끄러졌습니다 세원의 춤 좋습니다 지금 우아해가 지금 아이템이 실드 밖에 안 나와요 저 잡을 수 있게 나와줘야 되는데 네 아우 로켓이 나왔어요 로켓이 잘 됐습니다 어 먹었어요 역전 하나요 역전 우아해 역전 우아해 역전 우아해가 잘하네요 쿱스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우지 밖에 없죠 아 우아해 좋습니다 아 우아해 아 돌렸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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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어요 신방뿡빵이 1등을 차지했어요 지금 올라옵니다 신방뿡빵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타임이 좋네요 아 깍까머리 다시 치고 올라와요 과연 여기서 누가 진짜 마지막에 1등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군요 지금 레드팀이 마크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신방뿡빵도 잘하고 있고 깍까머리도 잘하고 있어요 아 지금 우아해는 갑자기 뒤로 많이 쳐졌어요 이제 신방뿡빵 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 당하면 안 돼요 그쵸 깍까머리 다시 1등을 차지합니다 깍까머리 형만 잘하네 아 아이템을 이거 변수예요 너무 됐었어요 신방뿡빵 이때 하지만 호시 잘하다가 지금 1등을 다시 차지해서 와 형 근데 당하나요 아 지금 몰라요 아 지금 더 당해요 신방뿡빵도 당해요 잡았는데 안 돼 아 안 돼 신방뿡빵이 괜찮아요 안 돼 안 돼 쉬고야 해 병원으로 가래 병원으로 가래 병원으로 가래 안 돼 안 돼 없애버려 안 돼 없애버려 안 돼 좋아 명호야 마지막 1등 해줘 좋아 명호야 마지막 1등 해줘 좋아 명호야 마지막 1등 해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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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길 다 했어 무서워 아 아깝다 아 병원을 갈래요? 야 신방뿡빵 잘하네요 정말 아깝습니다 이거 와 시끄러워 시끄러워 우리 이겨서 이긴 거야? 내가 이겼어 뭐야 내가 이겼어 와 마지막에 좀 아찔했다 와 와 직망뿡아 뭐 별거 없구만 뭐 그냥 나 2등인데 너 안 보이던데 내가 형 뒤에서 공격을 많이 했거든 이야 별 보러 갈래요미 1등을 이야 오늘 한 카트 나왔다 이야 좋아요 하나만 하나말고 없어 GSVT E Triathlon 챔피언십 2022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선수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불타는 승부를 보셨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승팀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GSVT E Triathlon 챔피언십 2020 최종 우승팀은 바로 한 번 더 한 번 더 바로 다리가 빨렸어요 300만 원 수행권은 바로 킹 오브 더 킹 킹 오브 더 킹 바쥬 아 우수해서 정말 악킹 바쥬 고링이죠 앗독 악쥬즈 축하드립니다 자 상금 300만 원 이자 300만 원이죠 이렇게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회는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얇아? 5만 원짜리로 5만 원짜리로 아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크라이즈 아케이드를 열심히 해드렸던 그 기업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팀카 안 했었잖아요 안 했어 안 했어 한 판도 안 했어 우리 네 이렇게 해서 1등을 차지한 킹 바쥬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 또 리더 에스콥스에 말하면서 또 묻힙니다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한 경기 한 경기 목숨을 결국 진행하다 보니 너무 목숨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머리 물폭탄 간다 물폭탄 저기 꼴등한 팀이 자꾸 떠나는데 팀 봤쥬? 아 ENFJ 아쉽게도 모든 종목에서 다 다 방점이었잖아요 다 방점이었잖아요 언젠간 이 조합으로 다른 게임을 뭔가 또 하게 되는 날씨가 반전으로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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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G.S.B.T.E.T.R.I.A.S.L.O.N. 챔피언식 2022 우리 킹 바쥬팀의 우승으로 이렇게 마무리 되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대회와 함께한 모든 선수분들 모든 팀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23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길다 길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사랑이 있다면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맞습니다 자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를 드릴까요?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세븐틴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한 팀이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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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서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네 ENFJ 팀 지금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이기지 못했죠 한 번 당 한 번도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뭐가요? 네? 한 번 젖을 수도 있는 건데 이기지 못해서 좀 상대방 팀이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지 못해서 이기적이다 좋은 말이네요 저는 뭐랄까 더 이상 컴퓨터를 눈에 담고 싶지 않아요 닫지 마요 그러면은 하하하하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이불 속은 피해 이불 속도 도구 이불 속에 거울 속도 이불 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